아유 덥다. 시원한대로 바람 부여 좀 가시오. 아이고 너무 동사면 왜 사는 거 몰라. 아이고 시원하다. 산에 입고 먹어도 시원하자 공기가. 애들도 비관이 춥다 하더라고 아저씨도. 춥다. 춥다 이제. 시원하라고요? 시원하다. 이 더블데 이 시원한 바람이. 아이고 시원하다. 우리 동네는 여름에 산복더에도 엄청 시원한 바람이 많이 나요. 산 전체가 바위 틈틈이 찬 바람이 술술술 나와서 자연 그대로의 바람이 나와서 건강에도 좋고. 여름 피서지로는 체즉제예요. 그리고 얼음 구형이 있어서 큰 구형이 있는데 거기에는 얼음 빙벅을 이루어 가지고 진짜 차고운 바람은 잠시 5분을 모으실 정도로 찬 바람이 많이 나와요. 자연 그대로의 자연 피서지입니다. 한번 놀러와서 한번 즐기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춘산면 김계계국으로 놀러오세요. 춘산면 김계계국으로 놀러오세요.